병진이의 야외 먹방 일기 오늘은 어느 시청자분이 추천한 피자를 포장하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포장하면 홀로그램 아트를 준다고 한다 이건 못 참지 그렇게 인터넷 사이트로 가서 포켓몬 몬스터볼 피자 나폴리도우 선택 사이드도 때마침 반값 행사를 하길래 스파게티로 주문해줬다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살이 찔 수도 있기 때문에 콜라는 제로다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해당 매장은 홀로그램 아트가 모두 소진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다른 매장을 둘러보던 중 수령 가능한 매장을 찾아버렸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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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가 빠른 후식이는 도망쳤다 그렇게 가게에 도착했다 근데 포장 주문이 안 들어왔다고 한다 사실 집에서 주문할 때 스파게티가 빠진 것 같아서 다시 주문을 했는데 그 사이에 매장이 다른 곳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럴 수 있지마 그렇게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옷도 갈아입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먹을 준비를 한 뒤 빨간색 페페로니 피자부터 한 입 맛을 보았다 짭짤한 페페로니와 얇은 도 맛이 없을 수 없는 비주얼이다 짭짤하면서 고소하면서 기름진 맛이 너무나도 좋았다 그리고 한 번씩 들어와 주는 달달한 토마토는 정말이지 최고다 그렇게 꼬다리 빼고 깔끔하게 먹었을 때 갈릭 소스를 살짝 얹어 맛을 보면 금상천화다 그렇게 깔끔하게 먹고 이제 치즈 피자를 맛보려고 하는데 토마토를 발견했다 부디예비 그렇게 한 입 맛을 보았는데 짭짤한 불고기와 달달한 치즈의 조화 페페로니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내 입 안에서 단짠단짠이 폭발하고 있다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맛이다 그렇게 손잡이를 남겨주고 스파게티를 맛보기 위해 한 번 뒤집어 주고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침이 줄줄 나온다 그렇게 한 입 가득 먹어주는 스파게티는 나를 미치게 만든다 거기에다가 아까 남은 꼬다리를 스파게티와 한 입 먹어주면은 그냥 미쳤다 그렇게 이제 먹을 거 대충 다 지금 같으니 편하게 먹기로 했다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꼬다리까지 깔끔하게 반판을 남겼다 아무래도 피자 한 판은 양이 너무 많았다 그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역시 모든 식사의 마무리는 시원한 콜라 한 잔이다 어질러진 나의 입안을 깔끔하게 해준다 일기 끝